즈그맨 오케이 어 일단 회복시켰어 다행이네 안죽겠지? 제발 죽지 말아줘 죽은거 같은데? 느낌 세한데? 아! 어우 살았다 와 회복을 좀 시켜줍시다. 회복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피 좀 넉넉하게 되면 또 싸워줘야겠죠? 그래 이정도 있으면 싸워줘야겠죠? 화속도 돌아왔죠? 오~~ 바로 기술 eh 습득. 한번에 습득할 때는.. 전투가 이렇게 긴장 안될 수가 있나? 엄청 긴장되는데요 생각보다 피가 많이 달아서 많이 긴장되는데 오... 이게 전속이야? 이 정도야 모두의 뜻이라면? 구생육 치료의 파문 이거쓰면은 거의 플랫을 이봐 정신차려 화속이라도 빨리 안쓰는데 자, 회복이나 한 번 더 해줍시다 구생육 치료의 파문 네, 칸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이럴때 그냥 어차피 지금 네, 기술배우려고 얘네들 쓰는거기 때문에 어차피 써줘야돼 찾는다 좀 기다려줍시다 아멘 염 염 염 염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내전이야 또? 안 죽네요 죽어주지 전환 고생유 치료에 파문 회복이나 열심히 써줍시다 이거 보니까 환새치호전 하고 싶다고요? 한세치오전이 내 기술을 배우는 방식이 이거하고 똑같죠? 싸울 준비는 끝났어. 싸울 준비는 끝났어. 빨리 돌아와. 진짜. 아 못 배웠네. 이 정도의 기본이지. 자 일단 회복하고 갑시다. 회복 한 번 해주고. 화석이랑 전속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여긴 그냥 진짜 내 풍속만 세네. 여기로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연 TOP 지옥에 다리 흐리기? 이거 보노보노에서 나온 기술 아닌가요? 포로리야 보노보노에서 나왔던 기술인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용병이라는 자식들이 이거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사주경계 철저히 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공격 공격 야! 다들 정신 차려! 간다! 야 다들 정신 차려! 간다! 일단 이 친구한테 패주고요 이번엔 눈물 나게 아플거든 이걸로 끝내주겠어 저거 뭐냐고요? 개세냐고요? 왜요? 개세요? 어... 개세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될까 왜 도대체 알 수 없는 홍통인데 개세라고 하면 어감이 좀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세 개세 아니고요 자 잡아줍시다 개세라기보다는 확실히 이거 불기술이 좀 센거 같다 힐이 많이 세네요 야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화속성이나 전속성 없을 때는 와가지고 회복시켜주고 채워줄때까지 좀 기다려줘야겠죠 너여자식 일로와봐 아 안 배워졌네 아 이걸로 하자 아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다 배울거 같으면서도 안 배워지네 다 배울거 같으면서도 안 배워지네 아무 부리부리자에몽이 뭔지 아냐고요? 부리부리자에몽? 짱구 관련된거에요 설마? 윤식당2 봐야된다고요? 네 보고오세요 자 전속성 회복될때까지 좀 기다려줍시다 두렵게 회복 안되네 아 아 아 이쯔들 모조리 날려지마 이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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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해버릴깐 이쯔들 이쯔들 지금 공격이라고 한거냐? 근데 이 맵 자체가 지금 내 화속이랑 전속이 별로 없는 곳이어가지고 안되는거 같아 하필 또 속성이 또 겹쳐 속성이 또 겹쳐요 다시 드とか 아 제가 지금 돈이 많은게 아니라서 속성부적 쓰기도 좀 이런 잡몹들이 사용할 때 속성부적 쓰기도 takich 안배워지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의 기본이 네 수급요정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쳐주셔도 되는데 침팬치빌런님 침팬치랑 아 콜라 더 마시고 싶다 여기 왜 이렇게 넓어 가는데 도서관 가는 게 진짜 힘드네 도서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노티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간대요 얼마나 더 남았다는 거야? 와무는 잔악해님이 종이 쿠키 1억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종이는 종이 그거 어떻게 먹으라고 종이 쿠키를 후원합니다 종이 쿠키를 후원하여 콜라 마시면 살쪄죠 네 그러니까요 자 가볼까? 콜라 마시면 살찌는 거 알면서도 콜라를 먹으십니다 콜라 마시면 살찌는 거 알면서도 어어어 아 어 뭔소리야 쫄깃쫄깃쫄깃쫄깃 실패 눈 뜨고 보실수 있겐나 눈 뜨고 있을수 있겠나 근데 교리 항상 컨이 빨리 돌아오는거야 웃긴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난 왜 항상 턴이 늦게 돌아와? 혹은 빨리 돌아오는데? 너무 치사한거 아니야 이거? 다들 주무시고 계시나봐 고독한 싸움이군 운동 안하다가 1월부터 갑자기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시나구요? 저도 어제 야방하고 왔잖아요 야방하고 오니까 진짜 쓰러질거 같더라구요 그리니 늦게 돌아온 애들로만 파티를 꾸리셨네요 그리니 느리지 얘네들 말고 지금 키울 애들이 없어요 다 마스터 했습니다 얘네들 말고 캐릭터들 유파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지금 저 저 스킨하는 레벨 올리려고 넣어놓은거구요 지금 이 적수랑 법사랑 한 명씩 남았어요 오우우우우 55 아오 shopping 으아아아오오О 치료를 하면서 싸워주는게 좋아요 이 게임은 보니까 네 약원 전투가 고마 그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네 일반 몬스터 그냥 네 진짜 파밍하는 뭐 그런 네 그런 게 아닌 진짜 전투처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피가 엄청 많이 달아. 피가 그냥 드럽게 많이 달아요. 게임 완벽히 마스터했다고요? 게임 관리.- 게임 및 접촉 Dragons 게임 talk are 구생육 치료의 파문 자 치료 한 번 해주고 당장 나가고 싶어 근질근질한데 지금 공격이라고 한거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있지 반지 끼면 방어력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겐 마지막이다 러시나 목소리 러티가 아니에요 러티가 아니에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언제 녹아라 죽여버려 근데 두번째 기술이 세번째 기술보다 더 센거같이 보이네 아 진짜요? 트리니티 드라이브 실행하는것도 기술습득확률을 올려준다고요? 난 저런 정보를 듣고싶었어 저런 내 실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저런 꿀정보 그럼 트리니티 드라이브를 쓰고 난 다음에 한 번 기술을 써볼게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거 오케이 급할거 없다고요? 야! 다들 정신차려! 간다! 니가나 자! 오! 나는 난 오! 터뜨려도 잘 안되요 이번엔 눈물나게 아플거다 이번엔 눈물나게 아플거다 자 이번에 한번 써볼까? 이번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번에 한번 써봐야겠다 싸울준비는 끝났어 이번에 트리니티 내 드라이브를 한번 써보려고 제발 한번에 성공하게 제발 한번에 성공하게 나 핏살기좀 보고싶다 핏살기좀 보고싶어요 이거 배우면 핏살기 나가거든요 하..가자 가자아 으악 가져라 이 정도야 엑스컴은 안하나요? 엑스컴 되게 많이 나왔었었는데 아직까지 시도해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할 게임들도 많아서 화장실 갔다오면 전 새겨지겠지? 화장실 갔다올게요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스킰 Katie 빱 빱 빱 빠르게 갖다났습니다 진정적 미오예다 아이고 아이고 살짝 위험했다 오케이! 네 또 쐈어요 또 쐈어 칵칵칵 아니요, 1700 아닙니다 손 씻었습니다 휴지로 닦았어 휴지로 급해가지고 휴지로 빠르게 네, 샥샥 하고 하나 나왔습니다 어 이거 휴지카우가 갔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는데? 네 퀴즈로 빠르게 악몽이 뭔지 아나 싸울 준비는 끝났어 아 잠깐만 눌렀어야 되는데 죽는거 아니지? 고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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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살짝 넓어지는구나 고마워 정말 싸울 준비는 끝났어 지금 공격이라고 한거냐 고맙군 와 기술이 진짜 안 배워진다 기술이 진짜 안 배워져 왜 이렇게 안 배워지냐 진짜 너무할 정도로 안 배워진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거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거지 어차피 둘다 외계인들 내 기술 지어 짜내가지고 만든거여가지고 한건 없지않네 어떤거 써도 일 중에 아무거나 그냥 사용해도 네 게임하는데 문제없을거 비싼걸로 사면은 게임하는데 문제없을거 같은데요 한건 없냐고 지금 공격이라고 한거냐 아.. 빨리 좀 차아 싸울 준비는 끝났어 아.. 두렵게 안 차네 구샘류 치료에 파문 구샘류 치료에 파문 구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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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격이라고 한 거냐 오케이 배웠다 우후.. 아 지뜨어 배웠네 뭐지? 배운 거 아니에요? 어? 왜왜 저기술이 나가지? 네 손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운거 아냐? 아니요 아직 더 남았어요 더 남았는데 원래 할은 한번만 더 배우면 끝나는걸로 알았는데 왜 뭐지? 배우고 다음턴 쓴다고요? 어찌 된거에요 이거? 이런 젠장 다 배운줄 알았잖아 잠깐 작별이군 별로 없겠지만 조심하고 리스를 잘 부탁해 걱정만 리스를 보호하는건 내 임무기도 하니까 아 이거 가져갈래? 이게 뭐야? 신호탄이야 위험할테면 공중에 바로 날리라고 우리가 구하러 갈테니까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거야? 무슨 섭한말씀을 그래도 그 아름다운 얼굴로 냉정한 말을 하니까 온몸이 짜리피탈 만큼 매력적 알았어 일이 끝나는데로 혈로 본부해서 보지 아 그래그래 조심해 응 저기 칼린츠도 칼린츠도 조심해 아저 윙즈 본사로 가볼까? 그래 윙즈 본사로 갑시다 뭔소리야 이거? 파티에 참가하는 멤버를 확인해달라고 왜 그 여자를 찾으러 하는건지 내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겠어? 무사히 데려오기 전까진 내게 얘기할 수 없어 이 일은 족장들이 내린 급비 임무다 폐학계선? 폐학계에서도 알고 계시나? 폐학계는 절대 말씀드려서 안된다 만약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난 너를 뵐 수 밖에 없어 진심이야? 모든건 아솔로벤을 위한 일이야 이건 캐리안이나 아사드에겐 도저히 맡길 수 없다 오직 내게만 맡길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야 그래도 역시 불복인가? 리.. 어 리스를 데려와야 된대요 내 쪽에서도 왜 데려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데려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친밀도인데 세이브때마다 올릴수있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쓰고 있죠 어차피 조금만 냅두면 계속 경멸이 돼가지고 별로 신경은 안쓰고 있어요 기술 좀만 더하면은 그건데 와 이게 안배진다고? 야 너들 정신 차려 간다 넌 내 상대가 못돼 얘 다 배워진거 아니야 흠 이게 진정은 싸울 준비는 끝났어 아직 버틸 생각이야? 네 친밀도 올리면 행동력이 조금 네 빨리 돌아오고요 행동이 좀 더 빨리 돌아온답니다 그만해 괜찮았어? 흠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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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기술 좀 보고싶은데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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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마리밖에 안나오네요 왜지? 이러면은 필살기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엄청 안배워진다 빨리 배우고 캐릭터 좀 바꿔서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배워지는지 모르겠어 너무 안배워져요 안배워져도 시작해볼까? 당장 나가고 싶어 근질근질한데 고졸히 날려주마 사라저angle 싸울 준비는 끝났어 실력이 문젠 아니여 실력이 문젠 아니여 아 아 언제까지 오실 수 있을까 아 아 지금 공격이라고 한 거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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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쉬고 들어갑시다 귀가 많이 달았으니까 귀가 빨리빨리 안 찼는데 일단 마을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덜 배우긴 했는데 마스터를 하진 못했는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스토리나 일단 진행을 합시다 스토리 어디로 가야될까? 엔트레스 사막의 푸노센 두석완이요 오 만원이나 달래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 친구가 도박으로 엄청 날렸거든요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젠장 차라리 내놓은 그레이트 어쩌고를 타고 가는게 낫겠군 아 이제야 내 실력을 인정하는구만 아 저 윙즈를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탈취해야지 너무 비싸대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표값이 만원이랍니다 너무 비싸잖아 그렇다면은 일단 여관으로 가야겠죠 여관으로 가면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여관이겠지 이봐 진작 뭐야 이거 집이야? 최근 심각하게 악몽에 시달린다는 얘긴 들었네 몰리가 걱정하고 있더군 나나 이레이는 아직 아무 일 없다네 몰리는 그나마 빨리 일을 처리해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자네들 늦기 전에 빨리 처분을 하도록 해 가능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몰리에게 푸노센 도서관에 다녀오라고 거기에 희귀한 책이나 문서들이 많다더군 어쩌면 이 악마에 대한 자료가 자료도 있을지 모르지 물어볼까? 괴롭다 매일 빛의 나무가 내 앞에 나타나고 이상한 기울림이 날 사로잡는다 어째서 15년간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제 어 이렇게 나를 미친듯이 괴롭히는 걸까 뭐지? 자 뭐 내 푸노센 도서관에 내 가야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실려있는 것 같은데 별 렉이 없는 것 같고 봅시다 딴 데도 돌아다녀볼게요 빈집까진 아니죠 네 방금 전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빈집이었으면 제가 싹 다 털어버렸을텐데 내가 이 게임의 용사님이시다 이 마을에 돈과 여자를 모두 내놔 끽 끽끽끽끽끽 이랬을텐데 여기로 하나 뭔가 있나? 여기 뭐있니? 이쪽에 뭐가 있나보군요 마을이 큰 마을이어가지고 저기 더 있는건가? 아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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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전에 여기 돌기 전에 여기 돌기 전에 여기 돌기 전에 일단은 일단은 저 뭐냐 처음 왔던 마을 위쪽 한번 가볼게요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나중에 돌고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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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무것도 없군 우연히 말할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조종사 공중 아가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이상한 아가미를 어떤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봤어 그래? 그런 걸 봤다고? 괜찮을 거다 레아스는 잘 있을지 모르겠네 연락은 간간히 하고 있지만 녀석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좋아 자, 하렌 마라카트라 빌리스의 외에는 안 가봐도 괜찮겠어? 잘 찍죠? 이 몸은 옛날에도 인기가 많아서 많은 여자애들에게 팬레터를 받곤 했지 아리따운 칼라향, 청순한 엔두향, 섹시한 노예향 다들 생각나는구나 자, 참고 들어줍시다 역시 갈린치 너밖에 없어 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다니 네, 호감도 냅두면 그냥 계속 내려가요 오늘은 괜찮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호감도는 게임 진행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내 능력치의 차이가 난다 조금 내 능력치의 차이가 난다 뭐 그 정도죠 뭐 게임 진행과는 상관없어요 게임 진행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일단 아까 세이브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롤이 아니 그 뭐냐 롤인지 쇼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포마이가 네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죠 그거를 갖다가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 능력치가 아니고 그거 아닌가요? 능력치가 아니고 행동력 같은 게 좀 차이 나지 않나요? 아까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 게임 할 때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그 여, 어 꼬마이가 어디 있을까 꼬마이가 어디 있을까 근거 없는 말이에요 꼬마이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꼬마이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꼬마이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뭐지 여기 뭐죠 여기 뭐지 나왔냐?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내가 비행기 놀이 한 번 해줄까? 콩콩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마그나 카르타 글쎄 그러고 보니 카리스 이야기가 있군요 알았어 네? 뭔 소리냐고요? 하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저도 제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척 게임 속만이라도 즐거워하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서부로 가래니까 왜 얘가 이럴까? 왼손 양이 좋아요? 오른손 양이 좋아요? 양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네 오른손 왼손 다 꺼내가지고 네 하나씩 물어보세요 네 입으로 갔다면 물어보세요 어딘는 아프고 어딘는 안아파요? 똑같죠? 아유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나 자꾸 왔다갔다만 거리네 바보같이 시점이 시점이 이래가지고 앞에 누르니까 뒤로가 진짜 귀찮게 하네 자 이번에는 잘 보고 갑시다 내가 어디지? 여기로 가는거 맞지? 여기로 가는거 맞지? 아 나 됐다 움직였다 움직인다 빨리 네 빨리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를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 친구가 지금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찾아봅시다 너냐? 딱 이 이 아이인 느낌이 딱 오죠 딱 별사탕이 너무너무 먹고싶어 군대가렴 아 여기있다 별사탕 안가지고 있는거지? 거짓말쟁이 군대가면은 많이 먹을 수 있단다 비행기가 너무 타고싶어요 별사탕을 구해야되나봐요 왠지 느낌이 별사탕을 구해야지 저 아이가 내 등가교환같은거 해주려나봅니다 오잇 별사탕 가지고 와 대댓 콤페이토인데쓰 아마 아마 콤페이토데쓰 귀신의 장갑 똥 아 귀신의 장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메가톤 글러브를 슬래시 글러브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귀신의 장갑을 그러면 일단 하나를 사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업그레이드 스마쉽 글러브는 네 그렇습니다 리브는 참피충인가요? 아뇨 저는 에어팝니다 에어파 네 참피충 아니고 에어파예요 저번에 리브는 아저씨가 참피 괴롭히는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리브는 아저씨가 참피 괴롭히는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막 발로 갖다 차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이러더라구요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구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형님께 안무 부탁하네 몇참에 아마바드의 힘을 빌려 이용하게 해줄수도 있는데 찾아볼 방법이 있겠지 하아 어디로 가야될까아 아이템감정 와 돈 진짜 부족해 완전 터나오네 돈이 넘어왔는데 얘가 퀘스트 주나? 어 어 어 퐁은건 만들수있네? 퐁은건 만들수있네? 퐁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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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은 퐁은건 뭐야 별사창 어디서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조선인을 악사랍니까? 뭔소리에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지금 아마 바다 쪽으로는 갈 필요 없지 않나? 일단 세이브 포인트에 가면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세이브 포인트 쪽으로 한번 세이브 포인트 쪽으로 가면은 누가 있을까 아니다 별사탕을 얘한테 사야되나? 얘가 아마 아마 콘페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스 세이브 포인트 페이터를 어디서 얻어야 돼 암호가 파리로 하면서 조생진 코르사할 때 너무 무서웠다고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어디로 가야되냐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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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 너냐? 아 진짜요? 전보는거 대기 때문에 우연히 마을사람들한테 인중아가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아니 그 아가미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 그 아가미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 그 아가미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 별사탕을 얻어야지 아가미를 갖던지 아는데 별사탕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네 별사탕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별사탕을 판매하는 여자애가 있다고요? 홈페이터를 파는 여자가 있단 말이야? 홈페이터를 파는 여자가 있다 찾아봅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아 다르다아 콤페이토 가지고 있는 놈 다르다아 이런 젠젠 그거 팔고있는거지 별사탕 팔고있는 여자를 찾아야된답니다 너냐 이 주변에 있을거 같기도 하고 여자가 아닐수도 있다고요? 너냐 얘 홍콩 가고싶다고 그러네 계속 홍콩으로 보내줄까 너냐 쉽게타는 방법이 있다고? 네 이맵 아니고 좌측 가가지고 액티로스 숨바꼭질의 악몽이 뭐 이정도일 어 맨날 게임이 뭐 이정도일거라고는 자 여기서 북쪽으로 자 여기서 북쪽으로 틀어드릴께요 올라가봐야 하거든요 그 왕녀석아 내가 아까 가라고 그랬지 도대체 요즘 것들은 어른들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니까 아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에이 좋다 할아버지 이젠 저 정말 가봐야되요 물건 좀 주세요 아 이 녀석아 누가 안준다고 그러던 내가 어제 과물해서 그런지 목이 많은데 시원한 물 한사발 들이주면 좀 괜찮겠는데 에이 물 좀 길러와주고 가거라 아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인지 뭔지 줄테니까 물을 기러오라니요 네 영상원 감사합니다 저거 그건가보네 국산 게임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한거지 여기로 여기 있다고요? 오케이 요즘 것들은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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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칙쇼 어딨는거야 빨리 찾아야되는데 너니? 무서워 엄마 엄마 무서워 아저씨가 인상쓰고 있어 이 자식은 조용하지 못해 OBS 사용하기 쉽나요? OBS 안써봐도